안녕하세요. 얼로이 스누브드 공동대표 강신희 개치비입니다. 이번 시즌에 얼로이 스누브드에서 꽃보드용으로 새로 제작된 판도라 145입니다. 판도라 솔직히 그래도 역대급으로 잘 만들었어요. 정말 너무 예뻐요. 저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고양이가 있으면 입양하고 싶을 정도로 이런 눈 파란 고양이 이런 치즈케이크 너무 예쁘게 송 대표님께서 공동대표님께서 정말 신경을 잘 써주셨습니다. 이쁜만큼 혁신점이 있죠. 첫 번째로 예년과 똑같이 얼로이 스누브드 판도라는 ISO 스포츠에서 만든 F1 카본 신터드 베이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. 레이싱 베이스예요. 거기에 얼로이 엠블럼이 크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사이드 월 소재 또한 예전과는 다르게 순도가 굉장히 높은 ABS 월을 사용하고 있고요. 역시 얼로이 스누브드의 정수인 크루늑 부스터가 중앙에 힘차고 뻗어나가고 있어서 캔버의 힘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. 좀 더 카빙할 때 토션의 플렉스는 살려주되 캔버의 힘 즉 코어의 힘을 살려주면서 엣지 그립을 잃지 않도록 엣지 그립은 카본을 레이어를 길게 X자로 두 개 넣어가지고 양발 안에서 엣지 그립이 강하게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. 역시 이 모델은 Ultimate Traction이라는 엣지를 선보이고 있는데요.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일 거예요. 하지만 밝은 데 이렇게 보다 보면 약간의 웨이브가 한 3개에서 5개 사이가 보이거든요. 웨이브가 있어요. 웨이브 엣지입니다. 아주 잔잔해요. 엣지감을 부드럽게 카빙을 부드럽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이스반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. 엣지 그립 절대 안 놓칩니다. 이것은 아이스반도 굉장히 좋아하는 데크예요. 그래서 어느 분들은 얼로이 쓰는 모델을 타면은 자기가 실력이 갑자기 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고. 더 빠르고 더 엣지 그립 강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더 높이 쥘 수 있으니까. 꽃버더 분들 여성분들 남성처럼 타고 싶으시죠? 남성 더 과감하게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멋진 카빙을. 자 얼로이 판도라입니다. 제대로 설계했습니다. 이쁩니다. 이번 시즌 얼로이 판도라 기대해주세요. 한번 시승이라도 해보세요. 정말 제대로 된 스누보드가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얼로이 스누보드 브랜드 공동대표 그리고 설계자 개치비 강신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